안녕하세요 펜플룻 반음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네 번째 시간에 간단한 동작 하나로 반음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누르면 근데 이렇게 해보면 잘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되시는 분 10명 중에서 제 생각에는 두 분이나 그 정도는 될 거에요 아마 근데 안되시는 분들은 제가 왜 안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되는 분들 제가 안되는 거를 그대로 보여드리면 여기 누르는데도 잘 안떨어져요 그죠 잘 안되죠 반음 2강에서 음정이 잘 내려가려면 반음이 잘 되려면 엣지하고 입술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음정이 잘 내려간다고 했구요 반 정도 막은 상태에서 이 손가락 중지에 힘을 주어서 약간 눌러서 구멍 막힌 걸 더 막히게 하면 음정이 잘 내려간다고 했죠 이렇게 음정이 잘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이 입술에 텐션을 다 없애요 이렇게 땡겨서 그러면 요 입술이 구멍을 많이 막았다 적게 막았다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하죠 어 좀 자세히 크게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만 돼요 요 턱을 입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만 잘 보일 거에요 지금 반 정도 막은 걸로 보이죠 여기서 악기를 손가락을 누르면 여기서 많이 막히죠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땡기는 것보다도 그냥 여기서 눌렀다가 놨다가 눌렀다 놨다 그러면 구멍이 많이 막혔다 적게 막혔다 그죠 그게 쉽죠 이게 이것보다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크게 본 걸로 이해하는 것이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엣지하고 입술하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렇게 하면 반응이 잘 떨어지는데 각도가 이것보다는 이렇게 기울이면 그게 잘 돼요 거리가 그리고 또 하나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냐면 이렇게 돼요 소리가 삑사리 난다든가 소리가 없어져요 가까워지면 이렇게 근데 가까워졌을 때 소리가 그대로 살아남으려면 가까워졌을 때는 바람구멍이 크면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얘 움직임으로써 여기를 열어주는 거에요 이렇게 텐션이 있으면 그 작용이 돼요 바람구멍이 커지는 역할 그리고 바람 각도도 바뀌어요 바람 방향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음이 잘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올린 반음 강의 1강부터 4강까지 자세히 보신 분은 아마 이전보다는 음정이 조금 더 잘 내려갈 거에요 근데 완벽하긴 안 될 거에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냐면 이렇게 될 거에요 볼륨이 죽는다든가 음색이 나빠진다든가 이렇게 될 거에요 반음이 내려가도 볼륨이 죽으면 안되고 음색이 또 바뀌면 안 돼요 볼륨이 안 죽죠 음색도 안 바뀌고 이 부분은 좀 쉽진 않아요 물론 실력이 향상되면 이 부분도 좋아져요 근데 실력 어떤 부분이 좋아지면 이 소리가 볼륨이 죽지 않고 그리고 음색도 바뀌지 않냐면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좀 반음 강의하고는 조금은 이제 다른 부분이지만 다음 시간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정말 펜플루트에서 좋은 소리는 어떤 건지 소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